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사실 그 레퍼런트를 위한 응답은요 전부 천년 응답을 받았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 살까지는 못 살아도 천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신명기 6장 4절은 출애급에서 나오는데 이 응답이 가난한 땅까지 가는 천년 응답이에요 레퍼런트를 키우고 나니까 로마까지 일어난 응답은 천년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서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어떻게 하면 받느냐 레퍼런트들이 늘 물어봐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어를 좀 잘 보고요 기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에베스 6장 18절에 보면 무시 기도죠 이 무시 기도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무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은 시간이 딱 적혀진 게 아니라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고 시작은 생각과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못 잡든 안 잡든 생각과 마음이 기도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참 사람은 괜찮은데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 생각이 너무 틀리버려요 생각이 어떤 사람은 거의 모르고 있는데 복음 아닌 것도 있고요 우리 렘넘넘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생각이 완전히 사단이 준 건데 모르고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무시한다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쁘지 말고 빨리 내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잘하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아니라 그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생각과 마음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도 끝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검식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생각도 많이 넣으면 어떤 생각은 말입니까 이 생각 중에서도 제일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이게 제일 크게 차지하고요 생각이 내 그릇이 너무 작으면 작게 당기잖아요 빌리포 1장 9절 10절처럼 내가 너무 상식 이해하면 안 되죠 상식 이상 빌리포 4장 6절 7절을 보니까 감사함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이 부분 찾아내야 됩니다 늘 듣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렘넘트들은 정리하세요 렘넘트 7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장노님도 그렇고 렘넘트도 그렇고 생각만큼만 응답받습니다 생각만큼 응답받고 기도한 만큼 체험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요셉과 바울입니다 요셉은 생각이 기도응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마지막 때 한 말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요셉이 말한 게 맞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을 보세요 다른 사람 다 두고 바울만 예를 들어요 바울은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저 선임들이 좋아하는 것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것 국회의원들 좋아하는 것 막 지금 보면 사람들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 속하고 막 하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랬어요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틀리는 데는 기도가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대회를 앞두고 렘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대회 때 세 강의 나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답 찾아야 되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새카만 안경을 끼고 있으면 전부 새카만이 보여요 여러분 생각이 막 이상하면요 전부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바울은 생각이 아주 완전히 달랐다니까요 우리가 막 그렇게도 감사하고 좋아하는데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기도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이러면 이래야 기도 응답받냐 그건 아니죠 바울이 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정시 기도는 뭡니까 정시 기도는 시간을 정한 건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렘런트는 틀림없습니다 시간을 10분을 내더라도 메시지를 들으라 메시지 놓친 사람은 다 놓칩니다 누구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그 교회에 가서 말이죠 목사님 설교 자세히 안 듣는 사람 있죠 어떻게 받을 때 그 응답을 못 받습니다 우리 여기 와서도요 결국 메시지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어디 각오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예배 드릴 때 주일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하는데 목사님이 하시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거를 가지고 가서 꼭 해야 됩니다 매일 들어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아마 매일 듣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기도가 뭔가니까 예배 기도가 살아나요 나는 이번 달에는 이런 제목을 놓고 한 달 기도하겠다 나는 40일 집중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전부 예배를 이용해서 해라니까요 4등의 2장 1절에 47절 특히 2장 42절 여려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뭐가 오는 거 하니까요 내가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봐도 그렇고 정말 맞다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 양심이 있잖아요 이건 내가 잘못했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그 누구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라는 응답이 딱 와요 이걸 하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24화가 돼요 여러분이 몸에 안 생기면 그때부터 24화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 속에 진짜 답이 돌아보면 24화가 돼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애들 많잖아요 이분을 보면 24화가 돼서 그래요 나이 들면 24화인데 그것은 25라 이제 부려야 돼요 25화 이게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거요 그래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답이 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렘넘트들 꼭 보세요 그냥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딱 보입니다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은 꿈을 가지라 하죠 꿈이라도 가져야지 그런데 우리는 꿈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라 이게 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꿈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미지를 그립니다 그게 기도죠 그렇죠 이미지를 계속 그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를 실천합니다 그러면 실현되게 돼 있죠 제가 이렇게 쭉 쓰는 이유는 렘넘트를 위해 쓰는 겁니다 렘넘트가 이래 시작하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생각을 틀리게 해버리면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래 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좀 응답하기 힘들 겁니다 나는 부인을 잘못 만나서 틀렸습니다 부인 잘못 만날수록 응답이 커요 무슨 소고라 되어있는 사람들도 저는 뭘 몰라서 그래요 어느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실력 있는 남학생들 이상한 여자인데 장가를 가라 하니깐요 훌스러워 크기가 나와요 나 몇몇이 알고 있어 이상한 여자하고 사는데 참 사역 잘하는 분이 있으려고요 알아요 왜냐면은 여자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성형축만 받았고 여러분들이 이게 렘넘트들이 생각 바꿔야 됩니다 생각 바꾸지 않으면 상처 이런 거 가져주시면 미안하지만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훌륭한 생각을 하게 돼요 상시 이상 걸 생각하게 돼요 저 사람은 보통 얘기한다고 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해요 상시 이하됐다고 하면 사람은 우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시지만 조금 들었는데 예배가 살아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가 저녁에 와서 메시지 조금 들었을 뿐인데 어느 날 결정적인 응답이 옵니다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기도 응답 못 받는 분들 놓치지 마세요 이 비전이 보여야 이제 24, 25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항상 머리에 넣고 있어요 항상 머리에 넣어둘 기도 제목을 찾아라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걸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걸 항상 넣으면 여러분 것이 이제 나올 겁니다 제 1 RUTC 운동 제 2 RUTC 운동 제 3 RUTC 운동 항상 머리에 넣어야 해요 저는 제 기도 항상 나옵니다 성령 충만 영역 충만 지력 충만 체력 경제는 4만 4천만 1천만에 전 지역의 RUTC 그걸 그립니다 꿈꿉니다 모든 지역에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문화를 뒤집는 대표적 교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응답이 많이 따라 나와요 제 1 RUTC 운동은 뭡니까 위기 만났을 때마다 렘넌트를 모은 겁니다 성경도 하니까 뭐 쓸 필요 없고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모은 거예요 제 2 RUTC 운동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정말 흑암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서 렘넌트를 모읍니다 작게 보이지요 회당에 작게 보지 마세요 여기 우리 중인자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작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미안할 겁니다 진짜 잘 가르친 거 아닌데 희한한 인물이 나올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다니 제 2 RUTC 운동은 뭡니까 모든 세계는 고통받습니다 왜냐 틀렸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렘넌트야 치유하러 가라 렘넌트야 서미스로 가라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참 곡 잘했어요 그렇죠 아니지 곡을 내가 선정을 잘했어요 곡 좋은 거는 안하는데 선정을 제가 했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가사 만드는 이게요 1년에 1개를 꼭 만들어야 되거든요 언약을 내가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진짜 그던 사람 지금 보면 곡이 말이죠 단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곡이 좋습니까 가사가 말이에요 또 우리 권정민 목사 곡이 가사 지는 거 보면 가사는 마음이 감동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 못 지어요 왜냐하면 주제 따라 지어야 된다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번에도 내가 솔직히 받아가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이 곡을 가사를 만드는데 딱 만들고 넘기고 나니까 뭔 생각이 들어가면 너무 잘못된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찬양을 탁 보니까 가사가 굉장히 마음 감동 주는 거 있죠 나는 감동이 하나도 안 된 거야 보니까 지금 그런데 이번에 또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확인했어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인도해 나가시는 게 찬양도 가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신다 그래서 내가 외국 가면 알아요 지금 일본 갔다 하면 우리 레미넌트 노래 있죠 많이 불러요 미국 갔다 많이 안 불러요 유럽 갔다 도통 안 불러요 표현하지 이 사람의 말씀 흐름을 어떻게 타고 가 있다는 걸 우리 노래를 꼭 불러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흐름을 타고 있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I'm not looking at whether people are singing the song that I wrote but I'm seeing that whether people are writing the flow of the covenant 그러나 그 메시지 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일꾼들 보고 비서들 보고 집회하고 있을 때 내가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도 그걸 들어가서 보려고 자꾸 못 들어오게 해 So I want to see how people are responding That's why I want to see in the middle of the conference but then our secretaries are trying to to prevent you from entering in 몇 시대에 오셔야 됩니다 나는 미리 가면 되는데 나는 미리 가서 여러분을 파악을 하거든요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얼굴 색깔이 어떻는지 얼마나 졸고 있는지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나는 왜 빨리 들어가는지 말하는 이유라는 게 한번 그래 빨리 들어갔어요 빨리 들어갔더니 이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끝내고 들어가버린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전국 세계단에 보면 유럽은 거의 우리 찬양 안 해요 거의 유럽에서 온 사람에게 미안합니다만 거의 안 해요 생각보다 일본만이에요 가까워서 그런지 일본이 자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설교 안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흐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 모르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진짜 그건 어리석인 겁니다 본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교회 세워서 사람 살리려고 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해도 성취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실현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늘 저는 항상 들어있습니다 모든 걸 그걸로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충만 내가 오력 제자 아르주이시 이런 교회 항상 기도합니다 구원 받은 자가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였습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은약 기도 제목 딱 잡으세요 틀리게 잡았으면 하나님 바꿔줍니다 잡으세요 그 응답이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응답이 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깐요 다른 많은 사람 살리는 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속돼요 어떤 사람이 참 부두에 힘든 일을 한 거예요 다들 마치고 힘드니까 빨리빨리 나갑니다 뻔합니다 막 술 먹고 힘드니까 또박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힘드니까 근데 이 한 친구가요 한 시간씩 바다가 뭘 생각했냐 나는 왜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느냐 나는 왜 부두에서 노동을 해야 되느냐 한 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나는 왜 부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사람이 비전을 딱 잡은 겁니다 어느 날 세계 선박왕이 됐습니다 오나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이 노동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만큼 하나님이 기도에 큰 비밀 응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는 이번 여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영적인 시작이 되게 하시고 참된 치유 시작되게 하시며 참된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참된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